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? 시즌 2, 5월 첫 방송 첫 호스트 장미는 누구? . MBC의 브리원의 화제작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? 갓 시즌 2로 돌아온다. . 오는 30일 첫 녹화를 진행하며 5월 10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. MBC의 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? 시즌 2에는 시즌 1에서 함께 한 김준현, 신하영, 딘딘, 알베르토 몬디 등 4명의 MC와 첫 외국인 호스트 장미는 참여한다. 시즌 2의 첫 번째 외국인 호스트는 스페인 출신 모델 겸 유튜버 장미이다. . 장민과 스페인 친구들은 이달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쳤다. . 장미는 한국인 아버지와 스페인인 어머니를 둔혼혈로 한국에서 모델로 활동 중이다. . 장미는 유튜브 채널 프로젝트 장미 내 운영자로 8만 7천 5백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이기도 하다. . 모국어는 스페인어이며 영어와 한국어도 구사할 수 있다. .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? 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출신 방송인이 자신의 친구들을 한국에 초대해 따로 또 같이 여행을 하며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한국을 새롭게 그려내는 신개념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. . 시즌 1에서는 이탈리아, 핀란드, 독일, 인도,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 친구들의 여행 모습이 공개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. . 한편, MBC의 브리워너서와 한국은 처음이지? 시즌 2는 5월 10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된다.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